해설을 한 거죠. 네 서른 세 살인가 서른 네 살 때 대박이다. 형하고는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. 소년 주고 하면 뭐 다 알잖아요. 처음 만날 때 형은 아무도 몰랐어요. 뭘 하는 사람인지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.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런 말 했잖아. 정말 거지같이 살았어요. 처음 만날 때 얘 괜히 불렀네. 아니 참 오래됐죠. 이병원 씨 LG 원연 멤버에서부터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잠실 야구장 많이 갔었는데 트레이드 될 때마다 해태로 트레이드 돼 삼성으로 미안하다. 아니 아니 아니. 그때마다 야구가 좋고 이병원 씨가 좋으니까 옮기셨구나. 해태를 가게 되면 해태까지 가는 거예요. 광주까지 가서. 참 오래된 사람이에요. 조그마한 에피소드인데 이병원 씨가 그때 삼성에 있었을 때인가요. 외화 볼 때. 가까이 있으려고 외화 쪽에 가서 관람을 해서 환전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그랬죠. 병훈아! 병훈아! 나를 안 봐요. 야 병훈아! 이상하게 입고 간 거 아니야? 몸을 이렇게 풀다가 부르지 마. 부르지 마. 형준아! 왜 그런 거예요? 그 앞에 있는 공 있잖아. 공. 공 나한테 던져. 부르지 마. 공 던져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을 던지는데. 근데 끝나고 물어봤어요. 야 너 왜 부르지 말라고 그러냐. 그러니까. 덕아웃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야. 아니요. 그거를 생각해야죠. 왜냐면은 공연하고 막 있는데. 나 저기 두 번째 출고 맨 앞에 앉아있을 거다. 그렇게 하면은 공연하는 사람 되게 부담가거든요. 그리고 무대에서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. 그리고 무대에서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. 무대에서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. 무대에서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. 혼자 막 웃고 그러면은. 진짜. 진짜. 아니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전날. 4타 속 무한타에다가. 병살타 두 개에다가. 삼진 두 개에요. 경기 끝나고. 안 좋았던 거에요. 그날 경기 끝나고. 경기 끝나고. 경기 끝나고. 코칭 스태프하고 선배들한테. 야구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혼나본 적이 없어요. 그 다음날 형이 와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. 돌아서 말할 수도 없고. 허리 돌리는 척 하면서. 그러지 마요. 여기다 전화해요. 내 집이 죽은 거예요. 이병헌 씨라고 진짜 술 먹은 세월을. 합치면은 뭐. 근데 이병헌 씨가 술을 끊었어요. 끊은 지가 10년 넘었어요. 큰 아들이 지금 이제 현역 군대가 있는데. 얘도 야구선주인데. 중학교 1학년 때. 집에 들어갔는데. 그날도 이제 한 잔 먹고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. 안방 침대가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.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. 아빠 할 말이 있더라고요. 해보라고 그랬더니. 술 좀. 끊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들이. 술을 끊어 달라고 그러길래. 야 너는. 너는 안 먹어봐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. 그게 쉽지 않아 그랬더니. 얘기를 쭉 해주는데. 이 아이를 보는. 모든 사람이죠. 모든 사람. 모든 사람이. 야 너 아빠 누구누구지. 열심히 해. 열심히 해서 아빠 같은 거포 되고. 좋은 타자 돼야지. 좋은 얘기 다 해 주다가. 끝에 가서 놓고. 너는 아빠처럼 술 많이 먹잖아. 모든 사람이. 타석에 들어가 있는데. 조심히. 야 이청아. 너 아빠가 이병헌 선배님이시라며. 내. 너 열심히 해.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돼야지. 근데 너는 술 먹으면 안 돼. 게임 때. 너무 괴로웠던 거죠. 그런데 그날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. 이쪽에 원형 탈모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. 애기가. 애기가. 네 우리 큰 애가. 그러니까 얘가 한. 한 2년. 중학교 1학년.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. 한 2년 정도 듣다가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막 울면서. 아이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어요. 미안하고. 또 아빠 때문에 겪었을. 아들이 겪었을.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. 그래서 10월 4일 날 얘기 들었는데. 정말 고 다음 날. 서부터 술을. 안 먹었어요. 그게. 지금. 오늘까지 온 거죠. 진짜. 진짜. 아드님. 아드님 이름이. 청하죠. 큰 애가. 청하입니다. 청하. 네. 청하요. 아빠가 쥐 때문에 끊었는데. 쥐가 먹어. 푸러 가자마자. 우와 대박이다. 기조하세요. 피하세요. 잠깐. 이거 기조. 너무 어려워. 영훈아. 왜요. 내가 찾은 거야 좀 먹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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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. 먹어봐요.